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박강서님이 리깅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들이 리깅을 할 때라든가 그 이외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델링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리 부분에 조인트 리깅을 하기 위해서 조인트를 이렇게 박아줬는데요. 스킨을 하고 나니까 다리 부분도 아닌데 몸통이 움직인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선택을 하고 선택한 다음에 스킨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드 스킨을 이용하게 되면 이 다리 부분에 조인트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몸통의 부분에는 조인트가 있지도 않은데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목 부분을 움직여도 이렇게 다리 부분이, 팔 부분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눈에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할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만약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아니 왜 그렇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스킨이라고 하는 작업 이 스킨이라고 하는 작업이 뭐냐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버텍스에 조인트의 웨이트 값을 지정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기는 버텍스의 조인트의 웨이트 값. 그리고 심지어 여기 맥스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항목이 O라고 되어 있으면 각 조인트에 다섯 개의 조인트의 웨이트 값이 포함되게 됩니다. 제일 길이는 조인트 선택을 하고, 아니 조인트가 아니라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요. 윈도우의 제너럴 에디터의 컴포넌트 에디터를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스킨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스킨, 스무스 스킨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조인트 1, 조인트 2, 조인트 7, 그 다음에 조인트 3, 8, 9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웨이트 값이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버텍스의 모든 조인트의 다섯 개 이상의 다섯 개의 웨이트 값을 갖게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근처에 있는 부분 뿐만 아니라 그 외 부분에도 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뭐 당연한 일이에요. 여기는 이 조인트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클로스라고 하는 이 클로스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 여기는 조인트에 가까운 부분에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몸통의 모양대로 조인트를 심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몸통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다리 부분 같은 경우 문제가 없지만 위쪽은 가까이 조인트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웨이트 값, 영향력이 나눠져서 분산해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굳이 이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 가장 루트에 여기 있는 이 버텍스들의 모든 스킨 값을 몰아주게 하면 됩니다. 몰아주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버텍스들 다 선택을 해줍니다. 몸통 부분과 그 다음에 팔 부분 선택을 해주고요. 아까 전에 봤던 윈도우, 제너럴 에디터, 그 다음에 컴퍼넌트 에디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웨이트 값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조인트 1이라고 하는 게 루트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조인트 1을 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값을 1로 하게 되면 모든 영향력이 조인트 1에 대한 영향력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서도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고요. 다리를 움직였을 때나 이럴 때 더 이상 몸통이 움직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어? 조인트 1이 아니네요.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조인트 1이 아니었습니다. 조인트 7 이었었네요. 루트 조인트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제너럴 에디터, 컴퍼넌트 에디터 조인트 7에다가 해줘야 됩니다. 조인트 7. 조인트 7에다가 모든 웨이트 값을 칠해주게 되면 이렇게 선택해서 움직여주고 다리 부분, 팔 부분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 다 안됐나봐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시 윈도우, 제너럴 데이터, 컴퍼넌트 데이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특정 부분에 웨이트 값을 지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몸통 움직였으면 움직이게 되구요. 다리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아까 전처럼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불편할 부분이 있어요. 움직여 보게 되면 여기 경계 부분이 뭔가 이상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아까 전과 비슷한 방법인데 이거는 이 스킨, 페인트 스킨 웨이트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동일한 기능이에요. 여기 부분이 애매하게 지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에 이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툴 세팅이 나오게 되구요. 조인트 7에 대한 웨이트 값이 화면상에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아까 전에 1로 되어 있던 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조인트 7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조인트 3에 대한 영향력, 이 영향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 관련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구요. 지금은 조인트 7이 아까 전에 왜 그렇게 되면 여기는 경계가 조금 애매해서롭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구요. 그 다음에 페인트 툴, 여기 있는 페인트 툴 이용해서 밑에 보게 되면 오퍼레이션을 리플렉스 툴로 하구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밸류 값을 1로 한 다음에 여기를 좀 칠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스무스 툴 이용해서 이 부드럽게 경계 부분이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칠해주게 되면 여기 선택해서 움직였을 때 아까 전처럼 위쪽 부분이 이상이 보이는 경우는 없게 될 겁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 줄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스킨을 만약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세팅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킨이라고 하는 작업은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오브젝트에다가 다 뼈를 조인트를 심어주고 스킨 작업을 해주는 게 맞는 거구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스킨 값을 한다 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실제로 이제 조인트를 다 배치한 다음에 스킨을 해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방법을 쓴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캐릭터 퍼스펙트 위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리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드의 아래쪽에 배치가 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그리드 위쪽에 올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해주냐 라는 부분인데 이건 뭐 어렵진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이 루트 조인트를 이렇게 옮겨놓으면 돼요. 이 옮긴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인트의 위치 값은 절대 위치입니다. 절대자표의 위치에요. 어떻게 해서든 바꿀 수가 없어요. 뭐 프리즈를 하거나 이런도 0이 프리즈가 되지 않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구요. 나중에 여기 있는 걸 스킨을 해제했을 때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스킨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굳이 중요할 필요는 없구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나중에 이런 컨트롤을 만들어 가지고 create 조인트 아 버텍스 아니 써클 넙스의 써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써클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이렇게 리깅을 해주게 되면 컨트롤러로 연결하게 되면 뭐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조인트 보통은 이제 여기 있는 거 페런트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선택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아래로 내려가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올리게 되면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은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구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을 만들기 위해서 발 부분에 발 형태를 이제 커브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양쪽에다가 만들어 주느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준다. 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다. 라고 하면 반대쪽에도 이제 이거랑 동일하게 만들고 싶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부분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고 싶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어렵지 않구요. 이거는 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복사를 해서 옮겨 놓으면 됩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요. 우선은 복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테이트 값. 마이너스 해 주구요. 그 다음에 스케일. 아 위치 그냥 해 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위치 값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칭 되게끔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여긴 두 개인 오브젝트는 이제 프리즈를 이용해서 위치 값과 회전 값과 스케일 값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구요. 이렇게 하면 뭐 큰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구요. 그리고 피부 세 위치가 안 보인다. 라고 이제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는 뭐 어디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피부 세 위치는 원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커브로 선택을 하고 여기는 버텍스 선택을 해서 움직여 보게 되면 버텍스는 움직이지만 실제로 버텍스는 움직이지만 피부 세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 세 위치는 원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건 이제 찾아보면 되구요. 아니면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이 모디파이의 센터 피봇을 이용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의 가운데로 피부 세 위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구요. 또 이제 RK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RK라고 하는 거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해서 힘의 전달이 거꾸로 간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기본적으로 조인트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라고 해서 전진역학이라고 불리웁니다. 힘의 방향이 루트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간다라는 어떤 의미냐면 루트를 선택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하위 항목들이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위 항목 선택을 움직이게 되면 상위 항목은 안 움직이고 하위 항목만 움직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리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 발의 위치를 이쯤에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 다리를 선택해서 회전을 하고 무릎을 이용해서 움직여주고 발목을 이용해서 움직여주면 여기 있는 위치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조금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다리 부분을 고정을 하고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어렵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걸을 때 발바닥을 기준으로 고정이 되면서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용하느냐 인버스 키네마틱스 라고 하는 RK를 사용하게 됩니다. RK를 사용하게 되면 전진 역학이 아니라 후진 역학이라고 해서 힘의 전달이 거꾸로 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리깅에 RK 크리에이트 RK 핸들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는 RK 핸들이라고 하는 게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 라고 해서 전진 역학이 아니라 후진 역학 힘의 전달이 거꾸로 이렇게 하위 항목을 움직였는데 상위 항목까지 움직이게끔 해주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키를 주게 되면 다리 부분을 루트로 선택해서 움직였을 때 여기 있는 RK 는 이 몸통의 움직임에 영향을 안 받게 돼요. 그래서 다리 걸을 때 라든가 이럴 때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몸통이 앞으로 갔을 때 이렇게 앞으로 가지만 이렇게 고정이 되게끔 돼서 걸을 때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RK 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입니다. 중요한 뭐 명칭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깅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아마 익히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좀 더 질문이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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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